아 치즈 스파게티 소스의 치즈빵 하고 또 아 감자계란 머이 샐러드 에서 샐러드 빵이에요 두가지를 한꺼번에 했어요 아 맛이 아주 맛이 좋아요 여름에는 이제 국에다가 밥 먹기가 싫어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스파게티의 소스가 너무 맛있다고 그걸 넉넉히 해서 밥에 비벼 먹고 또 치즈 넣어서 밥에 치즈 볶음밥도 해 먹고 치즈 덮밥 하고 또 계란하고 감자를 삶은 다음에 양파하고 오이를 새콤달콤하게 절였다가 꼭 짜서 이렇게 놓고 머이하고 토마토 넣어서 이렇게 마요 묻혀서 이렇게 샐러드로 얹은 다음에 계란 감자 샐러드를 얹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치즈를 넣어서 치즈가 엉키니까 쏟아지지도 않죠 이게 또 스파게티 소스도 쏟아지지 않아요 치즈가 녹아서 이렇게 엉켜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빵 한개만 먹어도 속에 계란 감자 뭐 이렇게 머이 치즈 막 이런 단백질 칼슘 이런 비타민 이게 다 들어가가지고 아주 영양도 좋고 맛이 기가 막혀요 맛도 있고 아주 좋네요 이제 완성된 이제 이거 이제 식혀서 이제 우리 가족이 시원하게 먹을 거에요 뜨거운 거 싫으니까 we level 18 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